뮤지컬 도산은 말 그대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가 다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의 이민 역사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독립의 역사를 뮤지컬로 공연하여지는 뮤지컬입니다. 준비는 2018년 8월부터 준비가 돼서 2019년에 저희 작곡가님들을 제가 정말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2019년에 3월에 100주년 기념해서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을 해서 첫 공연을 올렸을 때는 정말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본인들의 몫을 충실히 해주셨고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러면서 작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돼서 올리고 저희 사실은 그때는 정말 리허설도 제대로 못하고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재공연할 때도 정말로 그때도 사실은 흥사단이 처음에는 인랜드 안인에서 서포트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흥사단이 우리도 이제 못 참겠다. 우리가 도와야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공연을 다시 올려주셨을 때도 사실은 그때도 정말로 많이 돕는 이들로 하여금 많이 돕게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저희는 페이를 바라고 오는 사람들보다는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고 정말 2시, 3시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공연까지 올리게 됐었어요. 2세, 3세, 4세, 5세. 지금 보니까 4세, 5세까지 있어요. 이민 역사가 10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그럼 정말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 이민 세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3세, 4세까지, 5세까지의 자녀들이 저희 작품을 보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가 5년 동안 고생했던 거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람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단원들이 뮤지컬 도산을 하는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뮤지컬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연기가 좋아서 이것보다는 도산 정신을 배우고 싶은 마음, 이걸 알리고 싶은 마음 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들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서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지금의 사명으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도선 선생님도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에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크리스찬이셨고 뮤지컬 와서 보시면 정말 많은 감동을 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은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어떤 의미라든지 목적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작곡가님 두 분의 각자 비슷하지만 또 다른 스타일의 되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저희 도산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서 되게 이게 되게 옛날 시대극인데 이런 음악도 사용하네. 아니면 이런 음악도 듣네. 이런 다양한 음악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배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민자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진짜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미국인이시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각자의 삶을 이 도산 같은 대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녹여내서 표현하는지를 조금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좀 가져가시면 뮤지컬 도산을 조금 더 재밌게 즐기고 도산 선생님의 정신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는 213-500-5824 213-500-5824고요. 저희 웹사이트 www.csunteg.com 들어오시면 도네이션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혹시 몰라서 제 핸드폰도 가르쳐드릴게요. 213-392-3133 213-392-3133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도네이션 환영하고요. 티켓 문의도 전화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